1년 후인 2020년부터는 대학가의 쓰나미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고3 학생 수는 작년 대비 6만 명 적습니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대학 진학률까지 감안하면 내년에는 대입 지원자가 최대 10만 명 줄어듭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학년 정원 1,000명인 대학 100개가 한꺼번에 문을 닫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게다가 이 위기는 수도권에서 먼 지역부터 찾아옵니다. 대학이 죽으면 지역사회가 죽습니다. 대학은 몸집을 줄이는 구조조정,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특성화, 그리고 내실 있는 산학협력과 청년취창업교육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의회, 지역산업계도 대학의 미래지향적 변신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대학이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사는 방안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합니다. nouvelle 분야 재해드려 가